입문용 기타를 구입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4가지입니다. 예산, 디자인, 연주감, 브랜드. 예산부터 살펴보시죠. 이 기타의 가격은 20만원 후반대인 예산이 30만원 미만이신 분들께는 일단 합격이 디자인, 무광의 검은색이 고급스럽습니다. 비대칭 디자인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. 연주감. 커더웨이 부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파여있어서 하이프렛 연주할 때 아주 편했어요. 헥스라는 브랜드는 기타 챌린지를 열어준다던가 브랜드 행사를 연다던가 재밌게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